이슈뉴스 모델핏 뒷모습 기차서 기절 광희 여행 sns 도육회 sh ot osen 는 김나희 기자 방송인 광희가 여행 중 근황을 공개했다. 광희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멋있는 척했지만 기차에서 기절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여행을 하고 있는 광희의 멋진 뒷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내 기차에서 곤히 잠든 광희의 모습도 공개돼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후 광희는 마치 화보를 연상케 하는 또다른 여행 사진을 올려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희는 최근 tv엔 미스코리아 조이 쇼핑의 참견 올리브 모두의 주방 등의 예능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nahe-osen.co.com